유학에서 국가 비자 타입 기간을 설정해주세요. 저는 토론토로 어학연수 갈 거예요. 한국인 비율이 낮은 이곳으로 선택! 저는 10월 9일 입학으로 결정했어요. 날짜를 선택하고 홈스테이도 신청! 무이자 할부가 6개월까지도 가능하네요. 자, 특가는 얼마냐? 5회! 5초만에 190만원 절감이 됐어요. 입학금, 교재비, 수업료 모두 포함! 이거 진짜 맞나요? 방문 상담 말고 유학에서 5초 안에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유학에서